아르바이트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순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순간 1위는? 어떤 순간들이 이 아르바이트 한 것을 후회하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장 7위 같이 일하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15.9%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향이 안 맞거나 뭐 트러블이 생기면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6위 생각보다 급여가 적을 때 16.9% 5위 여행, 술자리 등 놀러 갈 계획이 생겼는데 알바 때문에 못 갈 때 19.8% 나만 못 가면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 다 가는 때 4위 시험 기간, 과제 제출 등 학교 일정을 따라가기 힘들 때 25.3% 뭐 상황에 따라서 알바 하면서 학업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공부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힘들 것 같아 진짜 3위 사장님 상사 등의 비위를 맞추기 힘들 때 25.6% 2위 생각보다 일이 고되고 힘들 때 30.8%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파김치가 돼버린다 1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44.6% 나도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이고 귀한 집 자식인데 폭언이나 심하게 대하면 장인이 안 되죠 내가 이거 왜 했지? 알바 하지 말까? 이런 생각이 들죠 알바문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68.8% 알바를 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나 많이 했대요 알바를 구할 때 이렇게 급하게 구하다 보면 하나하나 못 따져보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또 지금 이런 것처럼 후회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따져보고 좋은 알바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경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을 버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잘 따져보고 좋은 곳 나의 성향과 맞는 곳에서 잘 따져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